집이 한 채도 없는 분은 한 채의 영이죠 오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동네가 오류동이잖아요 카메라 감독님은 재수없어 하는 척 웃음으로 지금 웃고 계십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EBS 토목달 토해특 시즌2 여섯 번째 6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녹화 들어오기 전에 오늘 저녁 메뉴를 결정했습니다 6회 비빔밥으로 결정했고요 6회니까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여튼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가 8,6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8,5로 돌아와서 구조 및 어형의 유형 문제들을 풀고 함께 해설해 볼 거예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주실 거죠? 먼저 문제 풀이 하실 거고요 저는 다시 돌아와서 해설 강의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싱싱 토해트 토해트 여섯 번째 여섯 번 여섯 번째 ye섯 번째 여섯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문제 풀이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럼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선택지가 품사가 어떻습니까? 정리가 일단 좀 되시나요? 오늘 주제가 구조 및 어형 때려잡기인데 이거는 지금 어미가 서로 다르지 않죠? 예를 들어 simple, 형용사, simply, 부사, simplify, 동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조 유형은 맞는데 어형의 유형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구조 문제도 출제가 된다는 것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토익에서는 자주 다루는 그런 유형이니까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프터스쿨에도 유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쵸? 개소리! 그래서 품사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면요. ABCD를 보니까 뜻만 보면 지금 이것도 불구하고 이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어때요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비번과 D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혹은 그와는 반대로 뭐 비번과 D번은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의미인데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A번과 C번은 혼자서 못 쓰죠. 그 물결이 있잖아요. 앞쪽에.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A번은 전치사고 C번은 접속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어에 존재하는 모든 전치사와 접속사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전치사, 접속사가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도 많죠. 생각나는 단어 한번 여러분들 대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단어들도 있거든요. 자 before, after, until, since 이런 단어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자 그런데 despite는 전치사로만 쓰고 even though는 접속사로만 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even though는 누구누구가 뭐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의 뜻이고요. 정확하게 하자면 자 despite는 어떠어떠한 명사, 잦은 지각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원어민이 아니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비원어민인 우리 입장에서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분리되어 있는 아이들을 따로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이제 부담이 이제 확 오죠. 그런데 이제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아이템이 바로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despite는요. 전치사입니다. 동의어는 in spite of가 있고요. 최근에 토익의 추세를 보면 이 notwith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로 간간히 토익에 등장을 합니다. 품사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자 그런데 이 notwithstanding을 보면 아래쪽에 여기 또 나오죠. 자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인다는 얘기고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notwithstanding은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말이죠. even though의 동의어들도 여러분들 토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 중에는 though라고 하는 단어가 또 부사 겸 접속사로 함께 쓰이기 때문에 품사에 대한 교통정리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렇게 선택지에 대한 분석과 정리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go go. three tenets. 주어죠. decided 동사입니다. decide는 뭐뭐를 결정하다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하의 부정사는 우리가 역할을 뭘로 정할 수 있어요? 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뭐뭐를 결정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주어동사가 성립되어 있죠. 그 다음에 컴마가 보이고 또 remaining units were rented out 이라 그래서 또 동사가 구성되어 있죠. 주어동사가 두 개 와 있으면 앞쪽의 덩어리는 뭐가 돼야 돼요? 부사는 부사인데 주어동사와 연결되려면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무작정 의미만 뜻만 딸랑 외워가지고 접근하시게 되면 A번을 정답으로 고르기가 굉장히 쉽고요. 자 그리고 이 디스파이트와 이븐도우의 부분 문제는 거슬러서 한 10년 전으로 가면요. 매달 한 문제씩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런 아이템이다. 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루타라고 한다면 접속사 자리니까 정답은 당연히 뭐예요? 그럼 C로 선택하는 것이 이것은 옳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확정을 할게요.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정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B번과 D번은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녀석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전체의 절 있죠. 저것을 한 단어로 줄여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 자주 쓰던 말로 짜부시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축약시켜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쪽의 문장을 해석 한번 해볼게요. 세 명의 테넌츠가 테넌츠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 세대로 사시는 분들 제가 세입자라고 부르죠. 저는 이제 랜드로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집주인이라고 하죠. 이는 집자식이에요.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자 세 명의 세입자들이 뭘 결정했습니까? 이사 가는 거죠. 무거워 움직이는 거니까. 어디 바깥으로? 그 아파트의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컴플렉스. 이 단어는 정답과 관련 없이 중요합니다. 명사로 컴플렉스가 사용되면 복합단지예요. 아파트 컴플렉스 그러면 아파트 단지고요. 스포츠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하면 종합운동장입니다. 2호선 타고 지나가시면 This stop is 스포츠 컴플렉스. 스포츠 컴플렉스. Doors are on your left.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단지니까 복합단지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빈칸이 없고요. 이 가운데 자리에 빈칸을 준다면 비번이 답이겠죠. 세 명이 이사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유니트들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were rented out. 그렇죠? 다 임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앞문장의 내용을 아예 부사 절 전체의 내용을 축약해서 한 단어의 부사로 줄여 쓰는 것이 바로 비번과 디번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비번과 디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비번과 디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나머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aining units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units에요. 여러분들이 별표를 치셔야 될 것 같아요. units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위를 말하고요. 단위하니까 또 단위에 해니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units가 단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셀 때도 우리가 1개, 2개, 3개 할 때 3 units 그러면 3개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파트의 단위니까 한 채로 하겠습니다. 집이 한 채도 없는 분은 한 채 0이죠. 자 remaining units인데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 아파트들, 단위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들이 렌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이사 나가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임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해석 연습까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 1번은 끝내보고 자 두 번째 문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ABCD가 어때요?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자 이거는 품사가 확연히 다르죠. 자 towards라고 하는 단어, 전치사입니다. in order to는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좀 치셔야겠어요. 인 order to는 부정사의 변종입니다. 부정사는요. 부정, 아니 부자에 정할 정자죠.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인 오더를 붙이면 그 역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부정사는 동사 역할 말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하는데 여기 앞에 인 오더가 붙게 되면 말이죠. 무조건 부사의 역할만 하고 그 의미는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 사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이 아이는 부정사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정하실 수 있겠죠. 이 문제도 1년에 한 한 차례 정도씩 part 5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이니까 정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동의어로는 so as to가 있겠습니다. so as to보다는 in order to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까지 강조를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시면 so that이 있어요. 의미만 따지면요. 얘도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예요. 그런데 so that은 정체가 뭐라고요? 품사가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그냥 뜬 방귀는 딸랑 아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품사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뒤쪽에 주어동사가 와서 누구누구가 뭐뭐를 할 수 있도록 누구누구가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c번 넘어가고요. d번은 이제 동명사와 분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명사자리 형용사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자 그럼 품사가 서로 뭐 왼통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품사정보부터 이렇게 먼저 한번 해봤고요. 그럼 빈칸은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앞쪽에 보니까 주어, 통사, 목적어가 갖춰져 있어요. 뒤쪽에 보니까 동사만 딸랑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번은 소거할 거고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속사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커징은 어때요? 커징은 지금 동명사나 분사인데요. 자 동명사나 분사는 다시 한번 동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죠. 자 명사나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긴 하지만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동사의 구조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커징은 뭐뭐뭐를 유발하다의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커징이 이 자리에 등장하는 순간 그 다음 자리에는 뭐뭐를 유발하는지 누가 뭐뭐하도록 유발을 하는지에 자 이하의 목적어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커지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뒤에 지금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다? 말도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비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어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형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정답을 간단하게 낼 수 있습니다. 인오더가 부정사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답 비번을 확정. 자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문제를 끝내봤는데 단 하나라도 해석을 했나요? 안 했죠? 해석 없어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이거는 2초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판단하셔서 정답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해석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리 와라 이 녀석아. 주어에 사람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자 스크로더 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Job Applications가 되겠습니다. 자 지원서가 되겠죠. 그래서 구직 지원서를 보냈는데요. 어디에 보냈습니까? 자 50개 이상의 회사에다가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구문은 이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as와 as는 어때요? 추가된 거니까 나중에 추가하시면 돼요. 가능한 만큼 많은 기회를 고용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해석까지 깔끔하게 잘 되셨죠? 자 그러시면 두 번째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면요. 세 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보던 이것은 어형의 문제가 맞겠습니다. 서로 어형이 다르죠? Recommends는 동사죠. 추천하다가 제안하다의 뜻 두 개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B번은 명사 그 다음에 C번은 동사도 되지만 분사도 될 수 있고요. D번은 동명사 분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rights가 뭐뭐뭐를 쓰다라고 하는 타동사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이하에는 목적어가 필요한 것인데요. 자 그 목적어가 만약에 letters다 라고 하면 당연히 앞에는 뭐가 필요해요? 형용서가 필요하겠죠. 어떠어떠한 편지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A번과 B번을 소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C번이냐 D번이냐를 가지고 이제 정답을 고르시게 되는데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특히 초급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자 일단 D번에다 안 쓰고 C번에 많이 쓰죠. 왜냐하면 ING는 스스로 뭐뭐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지가 스스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ING는 뭐뭐뭐 하고 있는 애 의미잖아요. 그래서 의미적 접근으로 갔을 때 편지가 추천하고 있는 편지 제안하고 있는 편지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D번을 지우고요. 그러면 뭐 C가 답이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C에다 답을 쓰고 탁 넘어가죠. 그러면 새우깡에 손이 가듯 또 오답에 손이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함정을 좀 피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문제를 제시를 한 건데요. 1년엔 2, 3차례 정도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지 않고 자 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형용사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분사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이야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에 의미가 성립되는지를 반드시 따져보자 이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recommended는 어때요? 추천된 이런 얘기잖아요. 그 편지가 추천됐어요? 아니에요. 이 편지를 추천합니다. 사람을 추천했겠죠. 편지가 추천된 게 아니라. 그래서 추천된 편지가 의미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니다. 그러면 명사 플러스 명사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명사 플러스 명사가 앞쪽에서 우리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그거 뭐라고 제가 불렀죠? 그래서 복합 명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문법적으로 복합 명사는 오류예요. 사실은. 그죠?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오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동네가 오류동이잖아요. 이 복합 명사라고 하는 건 문법적으로 그렇게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쓸까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어의 경제성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야구 모자 쓰고 오셨거든요. 저분 저기 오늘 머리 안 감으셨나 봐요. 그런데 야구 모자를 만약에 복합 명사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야구 선수가 야구할 때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모자. 이거 너무 길지 않아요? 이걸 줄여서 우리 야구 모자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말로도 씁니다. 자 필통, 책, 노트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가방. 너무 길잖아요. 책가방, 스쿠백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귀에다가 끼는 고리 너무 길죠. Ear, Ring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한 단어의 형용사형이 없는 경우에 우리는 문법적인 틀을 깨고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서 복합 명사를 구사하고요. 그 복합 명사가 토익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명사 앞에는 무조건 형용사야 라고 해서 형용사만 고려하지 마시고 의미 성립이 안 되면 뭐까지 고려한다? 복합 명사까지 꼭 고려하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편지죠? 그냥 추천 편지예요. 그래서 Recommendation Letters 이렇게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충분히 납득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그런 기출 표현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요. Retired Party가 있어요. 은퇴 당한 파티가 아니죠. 파티가 어떻게 은퇴를 당해요? 그건 은퇴 파티예요. 그래서 Retirement Party. 이게 정답이 됐던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Accountable Number 오답입니다. Accountable이라고 하면요. Account에서 나온 형용사 같지만 사실은 Responsible의 뜻이에요. 책임감이 있는의 뜻이고요. 책임감이 있는 숫자 말이 안 되고요. Account Number라고 해서 계좌번호가 정답으로 채택된 적이 있죠. 이렇게 형용사 뚫고 지붕 뚫고 형용사 뚫고 명사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비법 문제에 대한 해설 마무리 짓고 정답 B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 연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셨고요. 자 추천 편지를 써주셨는데 학생을 위해서 써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죠? 자 여기에서 Outstand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정답과 관련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별표 3개고요. 자 별표 3개 이상은 안 드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Outstanding은 앞쪽에 튀어나와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띄죠? 자 그래서 눈에 띄는 혹은 뛰어난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Outstanding Academic Ability. 그래서 뛰어난 그런 학업적인 능력의 학생들이니까 그걸 가진 학생들이고요. 후 이하는 또 앞에 있는 학생들을 수식합니다. Applying For. 자 Applying는 For가 결합되면 뭐라고 그랬죠? 지원하다의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Graduate School은 대학원을 말합니다. 자 Graduate가 원래 동사로는 졸업하다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대학원의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명사로는 졸업생의 뜻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그런 뛰어난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해서 뭘 써준다? 추천 편지를 써주십니다.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4번 문제고요. 4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서로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품사가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지금 동사가 세 개 등장하고 있죠. 자 물론 C번의 Appointed는 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는 이렇게 되죠. Appoint는 이 정답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사람을 목적으로 취할 때는 임명하고 정하는 거예요. 이건 정하다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물을 목적으로 취할 때는 시간 따위를 정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로는 임명의 뜻과 시간 약속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ppoint가 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앞쪽에 Make라고 하는 동사가 참 자주 나와요. 이거는 곁가지로 이 문제 풀이 전에 사전에 하나만 정보를 드리면 Make라고 하는 단어는요 뜻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다로만 알아주시면 안 되고요. Make가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되면 없던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Make a Call 그러면 뭐예요? Call이라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전화하다죠. 그래서 Make는 하다의 뜻으로 해석이 많이 돼요.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Make a Reservation 그러면 예약하다. 자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ake를 해석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따라서 Make an Appointment도 시간 약속을 하다로 번역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장악을 했으므로 해설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문제는 1초짜리 문항입니다. 자 구조 및 어형 둘 다 맞고요. 자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더가 단서로 주어져 있고 5부 이하로부터 수식 받으려면 당연히 명사들이죠. 자 선택지 중에 명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D번 밖에 없죠. 정답은 그래서 간단하게 D번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죠.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니까 자 해석은 주어로 하시면 됩니다. 자 누구죠? 바로 New Head of R&D Depart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partment는 부서의 뜻이 있고요. R&D는 뭐의 약자죠 여러분들?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연구와 개발이에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로 그렇게 간주되는 자 그런 부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연구개발 부서의 Head가 되겠습니다. Head라는 단어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머리의 뜻뿐만 아니라 부서에서의 머리는 부서장이죠. 그래서 자 그 부서장의 임명입니다. 자 동사는 어디 있나요? Ka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개발 부서에 새로운 부서장의 임명이 다가왔는데 뭐로써 다가왔어요? 바로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직원들 대부분이죠. 그 회사의 직원들 대부분에게 놀라움으로써 다가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이에요. 자 해석연습까지 깔끔하게 해보셨으면 자 4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섯번째 문제입니다. 다섯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어때요? 네 서로 어형이 다르고 품사가 달라요. Require는 필요로 하다와 요구하다 라고 하는 두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동사고요. A번은 당연히 동사분사 ING는 동명사분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리가 먼저 동사자리인지부터 따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의 주어동사를 찾아봤더니 바로 탁 나와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체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 보니까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가 나와있습니다. 자 부정사는 여기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뭐 동사 역할을 못하고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고 있겠죠. 누구누구와 만날 것이다.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부사자리에 나와있는 거예요. 투이하기 위해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부정사는 동사의 구조를 갖춰야 된다. 뭐 이거 지금 한 다섯번째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동사 출신은 동사의 구조를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 Determine이 뭐뭐를 결정하다 확인하다의 뜻이니까 이 아이는 당연히 목적어가 왔을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동사가 또 나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되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동사를 다 지우시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자 이거는 A번은 다 지우면 안되겠군요. A번은 이것만 지워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C번과 D번은 완전 소거됐고 A번과 B번 이렇게 남았네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가 명사자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Determine의 목적어가 이미 딱 제시가 돼 있어요. 자 Permit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날 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Permit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온 거예요. 분사로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의 머리가 AI처럼 막 작동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자 얘네들은 동사 출신이니까 동사의 구조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거 정말 많이 써먹어야 되거든요. Require는 뭐뭐뭐를 필요로 하다 뭐뭐뭐를 요구하다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뭐뭐를 요구하는. E는 요구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보세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구조도 수동이어야 되고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구조도 능동구조가 오는 게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B번은 어때요? 딱 보자마자 뒤쪽에 목적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뭐뭐뭐를 요구하고 있는 뭐뭐뭐를 필요로 하는의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은 지금 수동구조라는 얘기고요. 자 수동구조면 어떻습니까? 앞에 소식 받는 permit가 2B로부터 소식 받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구되는 permit로 가시는 게 의미상으로도 맞고 구조상으로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을 한번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연습 한번 해보는데요. 주어는 일단 뭔가요? 자 바로 로버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분이 어떻죠? 회의를 할 겁니다. 누구와 할 건가요? 바로 City Official 이렇게 돼 있어요. 자 Offici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로도 쓰이면 공식적인 이런 뜻이에요. Official Sponsor 이렇게 얘기하면 공식적인 스폰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명사로 사용되면 Official은 뭡니까? Official은 고위 임원 관료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시 공무원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공무원과 만나서 회의를 할 건데요. 뭐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까? 부사적인 용법인데 자 Determ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정하다의 뜻도 있지만 뭔가를 확인하고 결정하다의 뜻이에요. 본래 뜻이. 그래서 여기서는 확인하다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Permits라고 하는 단어는 학생들이 동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동사와 동사가 연속으로 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문장 구조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 Permits가 명사로도 쓰이나 보다 라고 빠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명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입니까? Permits는 허가증, 면허장의 뜻이에요. 그래서 허가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허가증이 어떤 허가증인가요? 바로 집을 짓는 거죠. 자 집에 건축이에요. 집에 건축을 위해서 요구돼요. 주택 건축을 위해서 요구되는 Permits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증이 스스로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봐도 정답은 A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해석 연습을 우리가 지금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이 해석 연습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해석 연습을 꼼꼼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져 있어야 나중에 이제 Part 6나 Part 7의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우리가 정확하게 지문을 해석해야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당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들을 잘 실천하시면 자다가도 떡을 여러분들이 얻어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다가도 토익 점수를 얻어먹을 수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실천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복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복습은요. 24시간 이내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24시간 이내를 말씀드리냐면요. 현대인들은 인풋,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복습을 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그 정보가 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뇌에서 판단을 하고 버린대요. 그래서 복습은 24시간 안에 여러분들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꼼꼼한 복습 당부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